자 27페이지 보겠습니다 27페이지가 문제가 이거 2012년도에 문제 50점짜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12년도 이 문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세평가 50점짜리 바로미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저는 매년 나와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변별력을 가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석진대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시험이 이제 어느 순간인가 떨어뜨리기 시험이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떨어뜨리기 시험이 되어버렸는데 황당하게 구석진대에서 문제를 낸다는 것도 그건 좀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쓸 수 있도록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점수가 많이 나오도록 하는 시험이 맞죠 맞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지금 2012년도에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나왔던 문제 문제가 물론 2012년도 난이도가 좀 낮죠 2014년도가 난이도가 좀 더 높아요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할인도 있고 조건도는 사정도 있고 하니까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제 각종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2012년도와 2014년도는 전체적인 문제 지문에서 요구하는 패턴과 하나의 유형들 유형들로 보면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아마 앞으로 계속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문제는 꼽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꼽을 수 있는데 내용들 위주로 여기다가 덧붙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뭘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당장 이 문제는 1번 4번 항목별 평가처리를 중심으로 과세가 결정을 논하고 금액을 산출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세가 결정을 논하라라는 일방부에 대한 과세가 결정을 논하라는 어떻게 보면 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약간은 있어야 되는데 평가처리를 중심으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좀 논하라는 이야기죠 각 항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일방부에 대한 과세가 결정은 기본적인 간단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상황들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요건 검토라는 것은 간단한 어떤 법령 나열 정도만 해놓는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결정 방법에서 과세가 일방부를 적용하지 못하는 결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만큼 많은 단서들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서들을 심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상황에서 수출 판매나 그 다음에 그래가 배제 사유가 만약에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번하고 4번 항목 평가 중심으로 과세가 결정을 간단히 논한다라는 이야기는 1번 4번에서 조금 더 양들을 각 항목당 많이 늘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금액은 결과값으로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문제는 좀 그런 면에서 항목도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2015년도 문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건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에서 적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패턴들은 조금씩 없이 여러분들이 좀 달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지금은 문제 1번 지금 2장에서 배우는 과정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만나는 수준은 이런 항목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이것과 많이 꼬여있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비슷한 듯 다른 듯 하는 문제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사항에 대한 검토들을 동시에 하는 문제들을 연습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그렇게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연습을 하셔야 문제가 이렇게 나와도 내가 배점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빠지지 않고 요소 요소에다 쳐박아 놓고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하나의 패러다임을 쭉 구축을 해놓고 분량 조절을 어떻게 하냐는 문제지 거기서 빠져있는 요소들은 없도록 계속 프랙티스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요 문제를 보면 당장 답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과세된다 과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과세가격을 물론 중요하죠 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접근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S사는 PE사로부터 철판 녹제거기계인 샌더 블라스팅 머신 한 대를 CIF 300만불로 합의했다 최첨단 특수기계이다 운전기술이 필요하다 반드시 뭔가를 받아야 되겠네요 운전을 조작 훈련 받도록 하고 기술사 사명을 PE사에 파견해서 그쪽 공장으로 갔네요 논란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PE사에 파견해서 그쪽에다가 가서 조작 훈련을 받도록 하고 소요비용 2만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요게 이제 거래사항 3과 굉장히 유사해서 사례연구 7.1의 거래사항 3과 유사한 거죠 수입물품 관련돼서 거래 조건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일륙에 관한 운전 조작 훈련을 받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된다는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다 운전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세서리 하는 거죠 그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간접지급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성을 할 때 간접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 아까 법에서 가져온 것과 그다음에 이걸 판단을 할 때 약간 사례연구 7.1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거래사항들을 가지고 와서 판단을 했었어야 될 것 같죠 아마 그 상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P사는 기술감독관 5명을 S사에 파견했다 우리나라에 파견했네요 국내 기술권을 대상으로 설치 조립 시운전에 관한 기술지도 설치 감리를 실시했네요 말들이 좀 뭐 어렵지만 우리는 이미 한 차례 겪었습니다 감리라는 거는 설계도 원래 사양대로 그대로 수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감리에 대한 데피니션들을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었고요 평가적인 문제니까 감리라는 의미 자체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에서 발생되는 고재비용 즉 1호에서 이야기 되는 공지요소 1호에서 이야기 되는 설치 조립 기술 지원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된다 그 판단이 선행이 돼야 되고 법령에 대한 근거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왔어야 되죠 그런데 소요비용 3만불은 기계가격 3백만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포함되어서 지급이 되었지만 여전히 PAPP 일부를 구성하지만 법정 공제 요소는 공제를 할 수 있죠 공제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명백히 구분되어야 되는 겁니다 명백히 구분된다는 이야기는 금액이 이렇게 표시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구분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걸 별도로 세퍼레이틀리 제시가 되지 않더라도 디스틱기시의 개념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요비용 3만불이 별도로 표기됐다 기계가격에 포함이 되었다 법정 공제 요소는 해당 금액이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 제거를 할 수 있다 공제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이고 포함되어 있으니까 평가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게 함정이라면 함정입니다 너무 깊숙하게 생각하라 왠지 오늘은 포함된 거 저희도 평가문제가 발생되는데 법정 공제 요소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구분되는 경우에 구분은 어떻다 세퍼레이틀 프레젠트 이게 아니라 디스틱기시트 그 표현이 있죠 S사는 기계 제작을 위해 구매사양서와 상세 설계도면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예전에 구매사양서를 넣어놨습니다 구매사양서는 실제로 이 문제를 내신 분은 사실은 그 문항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고자 한 부분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굉장히 잘 냈어요 제가 볼 때는 구매사양서는 보통 스페시피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매사양서는 어 만불에 지급하고 우리나라에 소재한 쪽에다 박아 놓고 상세설계는 외국에다 맡긴 거네요 보통 이제 구매사양서가 그런 논란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딱 두개를 이야기를 해 놓은게 아 이분이 굉장히 실무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신 분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매사양서는 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거 대신에 외국계 이거 함정을 판다고 판거죠 외국계 국적을 불문하죠 그 다음에 개발이 수행된 장소가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소재했는데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계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것은 생산지원요소가 아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상세설계는 특허을 모여한 제의사가 작성한다 이거는 이제 넓은 이게 너무 확장을 하면 권리 사용료를 볼 수 있다 생산지원 취득 비용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상세설계는 생산지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항은 우리가 오늘 수업할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4항 보네요 기계에 대한 최초 가동일로부터 5년의 하자보증 책임을 피사가 진다 기계 가격에 300만불에 하자보증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구분이 된다 라고 하더라도 법정공정조소가 아니죠 하자보증 비용은 포함이 물품 대금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하자보증에 대한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판단만 하면 되느냐 하자보증에 대한 예의 20점 이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와서 적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을 원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제기 문제제기는 짧게 했지만 사실은 어 이 이제 지금부터는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28페이지에 있는 문제제기 수준으로 쓰면 3점을 절대 못 봤습니다 절대 못 봤습니다 이 부분은 한 페이지 정도 쓰셔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 간단히 전개하기 위해서 적어놓은거 30조 1항 뭐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시면 답안지에 패턴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올텐데 어떤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봤고 어떤 경우에는 좀 적게 봤고 요런 부분이 많이 보실 거니까 그걸 통해서 어 답안지 구경하시도록 하고 30조 1항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수출 판매 요건 뭐 네 가지 간단하게 그 다음에 여기는 가산요소도 있으니까 객수 자료에 대한 부분도 좀 적었어야 되죠 그리고 PAPP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PAPP에 대한 우리가 아까 어 주제 1번에서 봤던 내용들 일부를 좀 선별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반적인 내용이 쭉 좀 들어가서 어 앞으로 평가 쟁점에 대해서 어 살펴보겠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패턴에서는 평가 쟁점을 요렇게 적어 놨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선택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쟁점화 시킨 거거든요 쟁점 상황에 대해서 과세가 결정 방법이 뭔지 요건 결정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적어 놨고 그 다음에 어 각 쟁점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거나 가산되어야 하는지 요소에 대한 부분 쟁점 어 어 1항목 2항목 3항목 4항목 을 각각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어 이제 나중에 이제 10점짜리 문제가 나올 때 하고 50점짜리 문제가 나올 때를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의 부분은 어쨌든 그 저 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묻고자 하는 비용들이 들어 있는 관련된 법령들을 한 페이지 정도 정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 쟁점은 결국 목차의 문제인데 쟁점 사항에 대한 과정의 결정 방법 결정 결정을 논하는 요건을 간단하게 논한다. 큰 카테고리 하나는 빼지만 비용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으면 비용을 1, 2, 3, 4 순서대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기술을 할 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목을 평가할 때 50점짜리는 적어도 50점짜리가 1번부터 6번 내지는 7번 이렇게 항목이 나오면 의 부분은 빼고 평가 판단 부분에서 평가 판단 해석 부분에서 본론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문제제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제기를 하면 좀 더 문제 쟁점을 부각을 시켜서 쓴다라고 하면 답안제 차별화면 많이 되겠죠. 쓸 때 기본요건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요건에 대한 검토가 문제에서 질문에서 묻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수출 판매에 대한 부분, 그래가 배제 사유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함지 의심까지는 굳이 가지 않더라도 가산요소는 별도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검토하는 연습들을 항상 프레임 속에 넣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프레임 속에 넣어놓고 기본요건에 대한 검토와 쟁점 비용이 있으면 과세가 결정 방법은 한 세 번째쯤 나오죠. 결정 방법이 일방법을 채택한다 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과세가 산출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비용에 대한 평가 처리가 있죠. 비용에 대한 평가 처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건 검토가 중간에 많으면 요거는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요건 검토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 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하는 것들이 정리를 해놓고 가야 빠지지 않고 검토한다. 우리 기본적인 프레임 요렇게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수출 판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네 가지 거래 가격 배려 사유 들어갈 때 요 2-1, 2-2, 2-3, 여기서는 2-4, 1번, 2번, 3번, 4번에 각각 들어갈 거니까 이거 생산지원이다, 가산요소다 이거 들어가니까 객수 자료는 한 줄 정도 쓴다라고 생각하라고 하고 객수 자료. 기본 요건 검토는 항상 빠트리지 말고 넣어놔야 됩니다. 요건 검토를 하고 결정방법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걸 검토를 다 했어. 요건 검토를 다 했는데 1방법을 정의하는데 문제가 없어. 그래서 대체방법을 쓰지 않고 거래 가격 방법을 쓴다라는 이야기죠. 거래 가격 방법을. 방법을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빠트렸다라고 하면 여기 가서 반드시 요걸 가지고 와가지고 검토를 하고 거래 가격 방법을 쓴다라고 넣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내용을 반드시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산출하기 직전에 1방법. 이게 순서죠. 묻는 거는 지금 요것만 물었지 않습니까. 물었는데 평가 처리를 하고 사실 과세 결정을 논하라고 했을 때 논한다라는 이야기는 이걸 다 전반적으로 다 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는. 과세 산출까지. 요 패턴은 항상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 실패예요. 올해 같은 2015년 같은 잘 보신 분 중에 8.1 공부를 다 했어. 근데 앞에 요건 검토를 하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걸 4페이지, 5페이지 쓰다가 시간 배분을 실패해서 8.2는 정작 많이 할애를 못한 경우입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는 여기에 상당히 많이 배점이 되어 있겠죠. 여기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 중을 쓰는데 빠트리지 말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항목 1, 2, 3, 4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게 맞고요. 50점짜리는. 자 그런데 10점짜리는 가끔 어떤 게 있냐면 10점짜리는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그때 가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되지만 예를 들면 항목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항목처럼 길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항목이 예를 들면 네 가지가 나왔어. 네 가지가 나오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 4번 항목 바로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10점짜리에서 약간의 프레임 형식을 취한다. 그래서 내가 한 1점이나 전체적인 10점짜리 문제도 완전히 형식을 안 보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1점 플러스 알파 점수가 있을 텐데 내가 약간의 형식을 취하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의 부분을 본론에서 일부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요. 법령이나 정의 부분들을 여기다 쓰지 말고 의 로 땡겨와서 마치 본론을 쓰듯이 의 로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에서 1번 PAPP, 2번 가산요소, 4번 기타 비용 이렇게 묶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건 언제 효과적이냐? 비용이 많을 경우에 효과적이에요. 비용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다 가산요소다라고 하면 가산요소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산요소만 쭉 뽑아서 여기다 탁 묶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기 PAPP다. 묶고. 이게 구매자의 자기계산 비용이다. 이렇게 묶는 방법이 효과적이에요. 이것은 10점짜리인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묶어서 쓰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볼 때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물론 중점적으로 써야 되는 건데 재논의까지 막 가고 결론 부분까지 가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에 이렇게 묶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 이것 두 개가 합쳐서 그래가기잖아요. 그런데 50점짜리는 되도록이면 문제 지문에서 비용을 묶는다라고 하면 배점표도 아마 이런 방식들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의로 묶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항목들은 그러니까 50점짜리는 문제에서 만약 열거가 되어 있으면 그 순서대로 그대로 하나의 서브 카테고리로 나누고 기술하는 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쓰실 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할 때 예를 들면 평가 판단해야 되고 관련 법령서고 평가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중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걸 두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물론 해당 비용들을 중복되도록은 50점짜리는 절대 나눠 놓지 않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판단을 할 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답을 요구하고 섞어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쓰기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50점짜리는 되도록이면 비용이 열거가 되면 그 비용 순서대로 되도록이면 분설을 하도록 하고 10점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는 방법이 하면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철저히 그런 면에서 1번, 2번, 3번, 4번 항목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평가 쟁점은 선택사항입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쓰는 거는 별로 본론에 가서 2.1을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사항인데 평가 쟁점 이렇게 쓰지 말고 바로 앞에 의 쓰고 본론 쓰고 여기서 말하는 평가 쟁점, 평가 판단 2, 3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본인들이 서론, 본론으로 난 바로 가겠다. 이거는 계속 2중, 3중으로 쓰는 거 싫어 라고 하면 빼셔도 됩니다. 저도 답안지에는 요즘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서론, 본론 바로 나가요. 서론, 본론 나가요. 이 평가 쟁점을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주더라고요. 이걸 다시 열거하는 게. 요것도 이제 귀납법의 방법을 썼습니다. 평가 판단을 먼저 했어요. 여러분 삑사리 날 가능성이 많다고 했죠. 쟁점 1 비용은 간접직에 포함하고 쟁점 2 비용은 공제해야 하며 3 비용은 실제적으로 가산해야 하지 않대 상세 설계는 가산 요소해야 된다. 4 비용은 포함돼서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대. 요게 이제 답인데 평가 판단 결정 이유 이렇게 했습니다. 쟁점 1에 대해서 먼저 들어갑니다. 1.1 교육 훈련비에 대한 평가 쟁점 2는 설치 조립비죠. 패턴을 보면 1.1, 1.2, 2.1, 2.2가 하는데 전부 법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락부터 협정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쓰고 1.1을 사례를 분석해서 그대로 적용했어요. 요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법 쓰고 협정 쓰고 분석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유효할 때가 있고 유효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문제풀이를 할 때 요 문제를 제일 먼저 풀거든요. 수출 판매는 이제 여태가 나온 적이 없으니 요건 기출 문제잖아요. 요렇게 푸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법 쓰고 협정 쓰고 분석하고 법 쓰고 협정 쓰고 분석하고 법 쓰고 이게 좀 이 패턴처럼 생각을 하면 이게 중복되고 어떤 경우에는 겹치기 쓰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요 압박감을 좀 벗어나야 되는데 요거를 묶을 수도 있어요. 1.1과 1.1을 묶을 수도 있어요. 묶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요 패턴과 답안지도 계속 유사한 패턴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이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 전부 다 쓸 수가 없어. 시간 내에 다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다니까 요거 요거만 돼도 지금 다 쓸 것 같습니까. 못 써요. 넘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요걸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 싸움이에요. 줄이는 싸움인데 이걸 반드시 법이나 협정에 있는 내용들이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되는 건 맞고 이중삼중 쓰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많은데 반드시 판단의 근거로 적어놔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를 버무리는 연습들을 사실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해놨느냐 근거들을 항상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나누라는 이야기니까 과감하게 생략해야 될 거니까 조문 이런 거 적지 마시고 예를 들면 법 3집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문에 따른 이런 이야기 왜 적습니까. 저 필요 없. 이거 뭐 의미가 없어. 그 안점 지급하면 필요 없고 수의 물품 거래 조건으로 지급하는 외국훈련이 포함된다. 적고 두 번째 패락으로부터 사실은 줄여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하나의 문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생각들은 늘 하고 계셔야 된다. 법 적고 협정 적고 법 적고 협정 적고 그거 광박관념에서 벗어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법 협정 없이 개설 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개설 푸시면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개설이 어디 있어요. 우리 평가 과목에서 개설은 결론 부분에서 좀 하시고 풀고 싶으시면 이 내용들이 중요하다. 이게 30페이지랑 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다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제 2, 3, 4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던 요거 없지 않습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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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사실을 넣어야 되거든요. 자 쟁점 2 보겠습니다. 쟁점 2 이거는 이제 쟁점 1은 그대로 적용했고 의무화 명시한 경우는 쟁점 2 설치, 조립, 시운전, 법 적었죠? 명백 구분할 수 있을 경우에 두 번째 예해 9.1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설치, 조립과 관련된 비용을 이게 우리가 이미 자료에 딱 가보면 그렇게 정리를 해놨다라는 법과 관련되어 있는 협정 내용들을 버무려서 판단의 근거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역, 설립, 설치, 조립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했고 내 소스로 법원으로서 가지고 왔던 내용입니다. 30조 2항 단서 밑줄과 볼드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물품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주할 수 없다 구분되는 경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구분된다 라는 이야기죠. 2.1은 그거 가져왔고 2.1을 실제로 적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적용을 했습니다. 30페이지 소요비원은 해당 사례에다 그대로 적용했죠. 법, 시행령, 협정 가져오고 맨 끝에 사례에다가 수입부, 수행된 기술지원비용 등이 대가로 지급하거나 구분되는 경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얘 9.1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얘 9.1을 앞쪽에 적어놓고 이걸 분석을 하면서 또 가져온 거예요. 이거 2중, 3중으로 사실 적을 필요 없는 거죠. 사실 그것만 딱 생각을 하면 2.1과 2.2의 내용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사실은 좀 줄여서 버무리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설치, 조립, 시운전에 관한 기술비용 사물로서 대가, 계약에서 공지한 실제 지급 가구로부터 구분된다, 보내진다. 이를 공지 요소로 보아야 한다. 밑에는 의미가 없고 계산할 수 있다는 정비를 전진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의미가 없죠. 쟁점 3 구매 사양서 제작비용과 상세 설계 도면 작성비용 법 30조 1항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생산 지원 관련된 비용이죠.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법적죠. 협정에 있는 내용 하나 가지고 왔어요. 개발되는 것들 이 패턴들로 계속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반제 차별화 관점에서 결국 이걸 버무리는 게 중요하다. 3.2는 해당 사례에 직접 적용했다. 쟁점 3의 비용 중 구매 사양서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소재가 수익됐다. 장성비용은 가산시장에서 제외하는 생산지원입니다. 생산이 필수적이다. 설계되면 수입국 위에 장소에서 설계됐다. 어찌어찌어찌고 다만 특수한 게 없는지 알아보고 이거는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갔죠. 나중에 생산지원비용 가면 이거는 이런 패턴으로 쓰는 게 정의화되어 있죠. 먼저 결정하고 종류가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고 난 뒤에 금액을 산정을 해야 되죠. 그때는 특관적이 있는지 없는 게 보고 이거는 안부 문제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으니까 그때는 생산지원 취득 가격을 그대로 가져왔을 겁니다. 30페이지는 그렇고 4물품 대금에 포함된 판매자 부담의 하자보증 비용에 대한 관세평가 4는 가격이 일부로 이룬다. 판매조건은 지급될 것이다. 이것도 30조 이항 가져오고 난 뒤에 얘의 20.1 부분을 가져온 거죠. 이거는 정확하게 그 사례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이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던 거예요. 30조 이항에 대한 부분인데 판매조건으로 비용과 판매자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인데 단위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일부를 이룬다. 판매조건은 지급된다. 구분된다 할지라도 그래가기 일부분이다. 별도의 평가 문제는 발생하는데 얘의 20.1에 정확하게 나와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핵심적인 키워드가 그렇습니다. 배점을 할 때 결국 이런 문제를 물었다라는 이야기는 요런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 하거든요. 요런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 각이 일부를 이룬다. 조건을 지급되었다. 구분된다 하지라도 각이 일부분이다. 별도의 평가 문제 발생한다. 요 딱 패턴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사한 취지로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물론 정확하게 모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 내용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배점을 다 점수를 획득하는 문제였습니다. 포함한 지급하고 있으면 시행이 20조 6항 2호를 적용할 수 있고 거래가 일부러 실제 지급가격으로 평가 처리된다. 라고 했습니다. 과세가 결정 금액 산출 물품 대금 300만불 쟁점 비용에 대한 평가 처리 과세가 금액은 1. 기타 2 비용 공제 요소 3 가산 요소 가산 이거는 뭐 하고 그 다음에 쟁점 비용 4 평가 문제 미발생 미포함이 아니고 맨 끝에 별도 평가 불필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포함이 아니라 하자보증 쟁점 4는요 과세가 300만불 더하기 20만 2만불 빼기 3만불 더하기 20만불 해서 319만불 했습니다. 여기에 과세가 결정 방법에 대한 거래가기 요건에 대한 검토들을 당연히 좀 했어야 합니다. 한자락으로 한자락으로 하고 그 다음에 32페이지 재논의 부분에서는 뭐 이거는 지난번에도 논의를 좀 했죠. 박스 안에 있는 건 논의를 했고 답안 작성 시에 각자 선택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적어놨는데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집착을 해서 점수를 받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더 좀 적어서 적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심판 내 미국 일본산에 공부를 해서 생각이 나면 적는 건 좋지만 이렇게 해서 차별화해서 대단히 뭔가 많이 받겠다 그래서 공부량을 확 느리겠다 지금 그런 무모한 생각을 하시지 마십시오. 공부가 돼 있다라면 좋겠지만 핸드북 교육모듈 이미 공부를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내용들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결론 부분에 적고 중간중간 예를 들면 본론 부분에 적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서는 여기는 정리를 안 했지만 요건이나 결정방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 단락으로 적는 것들이 사실은 필요했다. 답안지 내용에는 없으나 관련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당 사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기술하라 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각자 선택사항입니다. 이거는 하나 넘기겠습니다.